오늘은 할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정기검진을 받는 날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산후조리원 산후조리원도 예약을 해야 되고요 20주부터 저희는 저희 지역은 예약이 가능해가지고 근데 벌써 우리가 10월 달에 예정일인데 9월까지는 예약이 꽉 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21주 차인데 20주 땡 하자마자 갔어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오늘밖에 안 나가지고 오늘 예약을 하러 갑니다 보건소 가서 철분도 타야 되고요 철분도 16주부터 탈 수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조금 늦게 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것도 그렇고 16주인가 20주인가 헷갈립니다 되게 모르지? 검소에서 임산부 퇴악 기왕화 검사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1,2차 기왕화 검사했던 용수증이랑 결과지랑 그 다음에 등본이랑 그 통장 사본 이렇게 4가지 들고 가고 이제 그래서 4가지 들고 가면은 그 기왕화 검사비 전액은 아니고 일부분을 지원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돈에 사본이 있어? 응응 챙겼지 그리고 그것도 예약을 했어요 이번 주에는 만삭사진을 예약을 했어요 보니까 사진관마다 만삭사진이랑 유본사진이랑 이제 50일 촬영이랑 이렇게 3개를 미니앨범으로 묶어가지고 무료로 해주고 있더라고요 병원 연계된 스튜디오인데 이제 뭐 그 스튜디오의 목적은 그 사진을 홍보해서 이제 평창 앨범을 계약하는 곳에 있지만 어 일단 사진을 받아보고 너무너무 마음에 들면은 성장 앨범도 계약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이제 일단은 무료로 해주시는 것만 해볼 생각 오늘 정기검진받고 또 2주 뒤에는 그 정밀조음파를 보거든요 정밀조음파가 좀 자세히 봐서 좀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얼마나 거슬려나 날짜로는 133일 남았어요 제가 오늘 이거 소개시켜드릴텐데 이게 원더베이비라는 어플이거든요 이게 이제 디데이 위젯 어플이에요 아기 출산일 기준으로 이제 디데이 위젯을 사용할 수가 있거나 이제 스타일도 세 가지로 기본 이제 날짜만 있는 베이직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아기 크기에 따라가지고 주스별로 과일이나 채소 같은 걸로 표현한 거랑 그 다음에 이렇게 상상의 이미지 일러스트라고 해야되나? 이렇게 귀엽게 한 것도 있고 요거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선택을 해가지고 선택을 하면은 어플리케이션이 이렇게 바뀌어요 저는 근데 요 이미지가 더 귀여운 거 같아가지고 요걸로 하는데 지금 옆에 애기 옆에 피망이 있는데 지난주에는 바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전주에는 당근이 있었나? 그랬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애기가 커나가는 이제 그 크기랑 비슷한 사이즈의 과일이나 채소가 옆에 같이 있어가지고 그게 너무 저는 귀엽게 느껴져가지고 이걸로 해놨어요 이거 보고 있었어 이게 40주잖아 임신한 기간이 40주잖아요 보통 이제 평균적으로 40주 동안 일러스트가 매주 변경이 되거든요 주스별로 이거 보는 재미가 있어요 휴대폰 딱 배경함을 볼 때마다 이제 며칠 남았는지 확인이 가능하니까 그렇지? 편한 거 같아 근데 좀 안타까운 게 이게 아이폰만 서비스가 돼가지고 안드로이드는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 신랑은 안드로이드 폰인데 같이 사용하면 더 좋았을 텐데 이건 좀 음 나중에는 안드로이드도 됐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앱스토어에서 원더베이비 검색하시면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음 저는 사용해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벌피가 어디갔지? 또 어디 떨어뜨려겠구만 간호선생님 고문한거같은거 언제? 몸무게 아까 잡고 아 아 그 때까지 있었어? 어 뛰고 왔는데 일단 잠깐 들려야겠다 아니다 지금 갔다 올게 찾아봤어? 응 찾았죠 잊어버릴 뻔했어 잘 나오는 건데 볼펜을 얹었는데 네 무슨 일이야? 네 이렇게 이제 좋은 방향에서 찍으시면 돼요 네 자 아이고 이제 시원스럽게 이제 몸에 크다 일단 심장 뛰는 모습 찍으시면 돼요 네 자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쭉 보면서 내려갈게요 머리 위에서부터 이렇게 아기 머리 형태를 봤고요 뭐 두상은 아기들이 뭐 이제 자기 독특한 형태들이 있는데 뭐 짱구 형태도 있고 근데 아기는 딱 이상적인 형태 음 좋아요 네 내부에 이제 희이하게 보이지만 이제 뇌 형태들이 이렇게 갑주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은 더 보면 이제 뭐 공간 여유공간 크기가 적당한 뇌실이라고 하는 부분 뇌 중에서 이제 소뇌 형태 형태 그렇고요 네 괜찮네요 자 이제 엄마 아빠들이 가장 기다렸던 이제 얼굴이 보이는데요 개물 일단 아니에요 지금 이제 속 내부를 봤기 때문에 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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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으셔도 돼요 왜냐면 이렇게 눈동자를 봐야지 시력에 문제가 없는 눈동자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렇게 앞에서 보면은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엄마가 기다렸던 입술하고 코가 보여요 아 보이시나요 네 네 확인 가능하실 텐데 왔다 갔다 네 콧구멍도 보이고 지금 탑줄에 조금 가려진 힘이 안 형태라서 더 뚜렷할 수 있는데 일단 입술은 뭐 정확하게 깨끗하고요 네 이렇게 코가 좀 심히하게 나타나서 사진 찍혀요 아 벌리죠 이렇게 네 콧구멍 보이죠 콧구멍 네 자 아 귀엽다 애기들이 이제 팍팍 오멀오멀 거리는 연습을 해요 일부러 양수도 삼키고 그러거든요 자 이제 옆모습입니다 네 여기 다시 약간 얼굴 형태가 이제 옆모습으로 보여요 코 높이도 이걸로 이제 보는 거고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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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가 못생기나가든 거의 없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피부가 여기 이제 생기면서 코 형태가 이제 조금 들린 애들이 있죠 뭐 들창코라든지 이런 형태 되게 이 시기에는 비슷해요 이렇게 어느 정도 코가 더 높아지거든요 앞으로도 음 계속 그러면서 막달 정도 돼가지고 좀 차이가 생겨요 코 형태가 자 되게 이제 턱을 가슴에 많이 붙이고 있어요 얘기들이 네 네 자 요 정도면은 얼굴 형태 뭐 아주 딱 정상입니다 엄마 아 네 이렇게 지금 계속 탯줄이 이제 코 앞에 있는데 요거는 뭐 특별한 건 아니고 탯줄은 일정 길이가 있기 때문에 배꼽에서 나와서 되게 이제 얼굴 쪽 여유 공간에서 요렇게 돌돌돌돌 말려가지고 요렇게 이렇게 이제 코모양 예쁘죠 코모양 eli 자 얼굴형태 이제 정상인걸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머리 내 부모썹하고 이게 아직 피부가 이제 피부는 얇게 생겨 있는데 그 밑에 이제 피부 모양을 만드는 이렇게 지방질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근육 이런 게 다 자기 모양 안 갖혀서 아직 얼굴 형태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얼굴형태는 옆모습하고 이렇게 입모양만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거고 그 나머지 이제 되게 얼굴이 예쁘냐 안 예쁘냐는 26주 정도는 지나야 돼요. 척추뼈, 알비뼈 이렇게 보이죠? 선명하게. 그다음에 이제 엄마들이 항상 궁금한 게 뻥 뚫린 이런 뭔가가 배 안에 있는데 이게 장에 가스찬 정상적인 모습이고요. 이게 있어야지 이제 소화 기능이 정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고위에 이제 심장이 있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 심장도 각 방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네 군데 구역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벽이 움직이는 모습. 그다음에 이제 애기 뭐 신장 이 옆구리 쪽 모양 보고 이게 이제 손이에요. 엉덩이 만지려고. 그리고 이제 손이 내려가서 등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아아. 손을. 팔 이렇게 내리고 있고 이렇게 있어요. 이게 팔뚝. 아아. 엉덩이 쪽에 가 있는 손이고. 이쪽도 이제 손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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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이. 이렇게. 어깨에서부터 이렇게 팔이 쭉 내려가고. 응. 양쪽 손이 이렇게. 양쪽 손이 이렇게. 이렇게. 손가락들을. 응. 그 다음에 쭉 가면은 이제 발바닥에 이제. 어. 발바닥들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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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이렇게. 이렇게 발가락들 보이시죠 엄마.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이거 혼자 발가락. 다섯. 다리 쭉 뻗고 있는. 이렇게 신한 모습. 약해 보이는 게 되게 뼈 제가 성별 말씀드렸죠? 따님이라고? 네 다리 사이 따님 됐어 이제 뭐 섬세한 부분들이 있죠? 손발가락 개수나 뭐 이런 부분들은 다 정밀 좋은 것 같아요 확인할 거고 일단 다 정상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손가락 뼈들도 보이고 각각 깨끗합니다 여유 공간 충분히 있고 양수양 됐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그런 거를 꼭 명심을 하세요 그동안에는 주로 아기 몸의 기초적인 형태를 만드는데 이제 아기 쪽에서 전부 집중을 해서 성장을 했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주로 몸이 커지는 과정을 이제 겪게 돼요 몸이 커진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이제 무게가 점점 이제 많이 무거워진다는 얘기라서 엄마 활동량에 따라 가지고 그 우리가 이제 엄마 증상들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동안에는 조그만한 아가가 계속 몸 구조만 갖추려고 했기 때문에 거의 크기가 비슷해 가지고 그 작은 아가를 갖다가 엄마가 골반에서 부담을 느끼진 않았는데 앞으로 이제 부담을 느껴요 흔히 얘기해서 엄마가 시장에서 우리가 수박 들고 다닐 때 아마 기억이 있을 거예요 되게 무겁죠 그게 이제 수박 드는데 거기 끈 있는 데다가 종이도 이렇게 접어서 들어 본 적도 있고 양쪽에 수박 두 통을 들고 다닌 적도 있고 그런 이제 힘든 거죠 이제 골반 쪽에서 그러니까 이제 거리잖아요 수박 들고 가면 집에까지 1킬로냐 500미터냐 몇 킬로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지치잖아요 더운 여름날 이제 그런 식의 이제 골반 부담감이 계속 생길 겁니다 그거를 본인이 조절을 해야 돼요 남들한테 물어봤자 아무 소용 없고요 내가 힘들면 쉬고 내가 기분이 좋고 몸이 가볍다고 느낄 때는 활동을 많이 해도 되고 이게 사람 몸에서는 딱 경계선에 가면은 증상이 생겨요 항상 이게 우리가 감기도 기침만 할 때는 되게 병원 안 가잖아요 나중에 목이 기침할 때마다 갈러지는 통증이 생기고 뭐 예를 들면은 막 뭔가가 내 느낌이 좀 아 이거 이 정도면 안 되겠다 싶을 때 병원 가죠 이 골반도 마찬가지예요 이 통증이 생길 때 늘상 겪었던 이 비슷한 통증이면은 엄마가 이제 좀 보면서 활동을 하게 되고 처음 느껴보는 좀 많은 통증이면 빨리 쉬어야 되고 그런 걸 항상 하세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계속 저한테 물어보는 게 이제 운동 얘기예요 어떤 엄마도 보니까 와 있는데 경부가 짧아요 밑에 30주 정도 됐는데 이게 몸이 무거워지니까 자꾸 산책을 오래 하려고 그래요 몸에 자꾸 살이 찌니까 이 붓기 빼고 좀 몸 상태를 좀 개운하게 하려고 밖에 나가서 오래 돌아다니다가 이게 애기가 30주 정도 된 게 무겁거든요 한 2키로 가까이 되는데 그 애기가 골반을 누르면서 계속 다니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골반이 지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앞으로 증상들 계속 왔다 갔다 갔다 하면서 견하가 있을 거예요 그걸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소진만 하던데 뭐 아니 언니 애기는 이렇게 촥촥촥촥촥 이렇게 이렇게 뭔가 이목구비가 두드러지는데 왜 우리 애도 그렇던데 왜 우리 애기는 좀 많이 밋밋하네 아니다 코도 약간 밋밋해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이 얼굴이 이거 뭐야 이빨 앞니 튀어나온 거야 자기 자기 갔다 와 고찌 우리 고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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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라서 상담 원하시는 걸까요? 일단 예약을 해야 될 것 같으세요 여기 옆에 보면 면회 보면 다 알고 계시죠 면회요? 면회 면회 아 네 뭐 남편 못 들어가서 남편 지원 못 들어오시고 사모 분도 바깥쪽 출입 안 되세요 그거 아시고 졸려 예약을 하시는 게 맞으실 것 같고요 1주 2주 3주 선택 가능하신데 몇 주 생각하실까요? 2주요 2주? 네 아예 안 되네 뭘 물건을 전달받고 이런 것도 물건 전달받는 건 저희 낮에 우리 그거 문 앞에서 체온제는 선생님한테 뭐 조리원에 누구한테 물건 전해달라면서 저희가 전달을 다 해드릴 수 있어요 어 그러면 아예 아예 안 되네 아예 안 돼요 그리고 1주에서 2주 변경 2주에서 1주 변경 이렇게 추가 변경 안 되니까 좀 잘 아시고 1주 2주 선택하셔야 되는 것도 있고요 음 나중에 뭐 근데 2주 했다가 1주로 바꾸면 위약금 내고 이렇게 되는 거 네 위약금이 위약금 발생하죠 2주 하는 걸로 해드릴까요? 네 저희 원 안에 신상환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병실 계실 때야 신상환실에서 시간 정해서 아빠 볼 수 있는데요 조리원 들어가면 조리원으로 엄마랑 아기랑 같이 움직여요 아 조리원 안에 애외부인도 못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퇴원 할 때까지 못 보냈어요 그래 그쵸 내가 그러잖아 자기한테 말한 거잖아 그래서 그거 1주 2주 이제 본인 중에 선택하셔야 되는 부분을 좀 잘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으세요 오늘 가계약금 10% 내실 게 있어서 23만 원 따로 내셔야 되는데요 그거는 따로 제가 설명 다 듣고 나서 문과에서 접수하자 번호 꼭꼭꼭 좀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여기까지 읽어보시는데 크게 이해 안 되는 거 없으실 거니까 좀 더 읽어보시면 되고요 기본 프로그램은 2주 단위로 제가 읽기는 해요 근데 외부 강사진이 곱주로 오다 보니까 저희 원내 강사진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원상님 강의 이기 공정 우리 중인 마디 강사도 진행하고 있고 혹시라도 조금 여유가 생기게 되면 저희가 다시 가겠습니다 밑으로 또 전화해야 될 걸 또 전화해야 될 걸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 이 그 이렇게 먼저 하신 게 2차거든요. 4만 원이고 1차 먼저 하신 거는 13,250원이에요.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1주시잖아요. 저희가 주수별로 철분제가 나가거든요. 막달까지 최대 5통. 여기 구경권 볼까요? 이거 보시고 드시면 드시고 나머지는 생활산물인데 이거는 손가락, 칫솔, 물티슈, 내공, 턱까지, 손수건.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제가 가지고 가시면 되시고요. 태양이요. 저는 넉넉잡아서 다음달 첫째, 둘째 쪽까지 들어갈 거거든요. 그때 엽산제 받을 때 처음 오셨을 때 이거 설명 들으셨어요? 사은우 도공이? 아니요. 또 있으면 또 사은우 도공이 신청을 하셔야 되잖아요. 신청 기간은 출산 예정인 40일 전부터 해서 출산 예정인 30일까지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보건소 오셔서 방문 신청하셔도 되고 복지로 라나사이트 인터넷 신청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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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representations 생각보다 좀 큰 거 같은데 아직도 길다 돌 때까지 입을 수 있는 건가 봐요 여기 월령에 12개월까지 써져 있거든요 포칭 80 여보 이거 되게 크다 아 거기서 준 거야? 1년까지 돌 때까지 입을 수 있는 거래 파우치에 두 개 주셨어요 철분제도 10개월 5통까지 받을 수 있어서 5통 받았습니다 철분제 복용 방법에 복용 방법으로 주시네요 공복에 먹어야 된다는 점 위장 장애가 있으면 그리고 물티슈도 하나 주시고 그다음에 애기 칫솔 손가락에 끼워서는 칫솔 이것도 주셨어요 얌지게 잘 챙겨주신다 철분만 딱 받으러 갔는데 이것까지 주니까 주는지 몰랐거든 그러니까 뭔가 기분이 좋네 선물 받은 것 같아요 철분만 줄 줄 알았는데 응응 기분이 귀엽구만 이게 며칠이지? 아이 너무Ms 어떻게 귀엽긴 Garo? 누군가아아 kes니다 아 손길이 너무 급하잖아 오뎅찌개 오뎅찌개